도내 기업 생산품이 오늘 오전 강릉 옥계양을 통해 몽골 수출길에 올랐습니다. 이번에 수출되는 물품은 강릉 춘천, 원주, 홍천의 13개 기업에서 생산한 화장품과 단백질바, 동결건조스프, 음식류 등 2억 원 상당으로 아직 많진 않지만 지난해 옥계양을 통해 러시아로 처음 수출이 시작된 데 이어 몽골로 수출되는 것도 처음이어서 강릉시는 앞으로 수출 물량이 더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